자, 반갑습니다. 오르비 수학 강사 고병훈입니다. 자, 이제 공통과목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통과목 22만항은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패턴과는 좀 많이 다른 그러한 문항 배치로 여러분들을 좀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중간중간에 계산하는 것들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 적분도 다 해야 되게끔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개념만 그 안에 있는 특징만 정확하게 파악을 했다면 문제풀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공통과목 22만항을 푸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을 해봤더니 48분인가? 그거밖에 안 걸렸어. 그러니까 선생님이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 그러나 얼마만큼 당황하지 않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고 이 문제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걸 빠르게 빠르게 문제를 풀어내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런 훈련이 여러분들이 안 되고 대부분이 보자마자 아는 문제 모르는지 뭐 이런 식으로만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모르니까 일단 패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문제를 푸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1번부터 22번까지 전문항을 해설을 하면서 한번 내가 부족했던 개념이 뭐고 이걸 딱 보자마자 이 개념이 왜 떠올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갑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과목 1번부터 가보도록 합니다. 자 세제곱근 루트 27에 곱하기 4의 2,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니까 2의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자 요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세제곱근 루트 27은 27은 3의 세제곱이 되기 때문에 세제곱하고 없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3 곱하기 얘는 지수법칙에서 약분이 되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 자 지수 부분의 마이너스 제곱이 되면 분수로 바꿀 수 있다고 배우셨죠? 정답은 2분의 3 요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은 딱 봐도 우리가 리미트 h가 0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에 3 더하기 h 마이너스 f3 요 값을 구하는 거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자 요거는 이제 미분계수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일단 0분의 0꼴이고 함수가 f니까 f' 과로 가시고 자 2, 3 법칙인데 2 법칙은 여기 있는 얘네들이 하나, 둘 똑같아야 되고 3 법칙은 하나, 둘, 세 개가 똑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f'3의 값을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겠네. 자 그럴 때 우리 f'x 한번 구해봅시다. 자 f'x는 리본 때리시면 2x 마이너스 2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그래서 f'3의 값은 여기가 3, 3 집어넣으면 6에서 2를 빼니까 정답은 4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3번 갑니다. 자 3번은 시그마에 대한 성질이었네. 자 시그마 k는 1서부터 10까지 2ak 더하기 3 요놈의 값이 지금 현재 60이래. 그때 우리 시그마 k는 1서부터 10까지 ak 결국 요놈을 구하라는 얘기야. 시그마는 더쌤 뺄쌤에 대해서 뭐 분배 법칙이 서로 가능하죠. 요렇게 분배 법칙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상수는 바깥으로 튀어나가니까 2배에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ak 더하기 자 얘는 시그마 k는 1서부터 10까지 3이란 얘기는 3을 10개 더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3 곱하기 10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30이 되면 되겠네. 30 더하기 30을 해야지 60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시그마 k는 1서부터 10까지 ak 그 값은 15 요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네. 정답은 2번 요렇게 갖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자 실수 진팍 실수 전체 진팍에서 연속인 함수 fx 끝났습니다. 자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얘는 극한값이지 1에 대한 극한값. 그러면 누구랑 똑같습니까? 함수값 f1이랑 똑같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누가 되냐? f1의 값은 4 마이너스 f1 요렇게 정리가 돼 있네.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f1의 값은 2 요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갑니다. 자 다항함수 fx 다항함수니까 일단 무조건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겠네. 그럴 때 gx라는 함수 자체가 얼마냐? x3제곱 더하기 1에 fx다. 자 그럴 때 g'1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미분하시면 되겠네. 곱셈의 미분법 자 g'x는 앞에 거 미분하니까 3x제곱의 fx 더하기 앞에 거 랩두고 뒤에 거 미분하시면 되지 x3제곱 더하기 1에 f'x 요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g'1의 값을 구하시면 여기다 1, 1 집어넣으면 3f1 더하기 1, 1 집어넣으시면 2f'1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 근데 거기에 문제에서 f1이 2였고 f1이 2였고 f'1이 3이었네. 그럼 3 곱하기 2, 2 곱하기 3이니까 6 더하기 6 하시면 정답은 12 요렇게 나오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자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다. 일단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으면 2, 4분면 또는 3, 4분면 각이 된다. 요거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자 그럴 때 sin 마이너스 세타 이퀄 7분의 1의 코사인 세타래. 그때 sin 세타의 값을 구하세요. 자 일단 첫 번째 sin 마이너스 세타 각 변환에서 마이너스 바깥으로 튀어나가죠. 마이너스 sin 세타의 값이 7분의 1의 코사인 세타야. 근데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으니까 얘는 0이 아니네. 양변을 나눕시다. 자 양변을 나눠서 마이너스 이쪽으로 보내면 얼마가 되는 거야? 코사인 분의 sin이 되고 코사인 분의 sin은 우리 탄젠트라고 배우셨습니다. 자 탄젠트가 마이너스 7분의 1의 1. 그러면 코사인도 마이너스고 탄젠트도 마이너스니까 몇 4분면이 되겠어? 음 우리 2, 4분면이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탄젠트든 sin이든 코사인이든 이런 값이 나오면 선생님 뭐하라고 그랬지? 이게 삼각비니까 무조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라. 무조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라. 코사인의 값이 탄젠트의 값이 얼마야? 7분의 1이잖아. 그럼 얘는 49, 1이니까 루트 50. 5루트 2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sin 세타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5루트 2분의 1이고 자 사인은 2, 4분면에서 플러스니까 이렇게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되겠네. 유리화를 해주시면 루트 2를 곱하니까 10분의 루트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얼마냐? 자 4번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같이 풀어보니까 어렵지 않죠. 우리가 어떠한 내용이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한다. 이거는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푸실 때는 정확하게 하나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런 특징을 여러분들이 좀 잘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7번 갑시다. a가 2보다 크대. 자 그럴 때 y는 어떠한 함수 로그 2에 x-a 자 이놈의 점근선이 끝. 첫 번째 점근선 나왔습니다. 자 로그의 점근선은 뭐야? 진수가 0이 되는 x의 값. 그게 바로 점근선이죠. 좋아 그럼 x는 a네. 그 점근선 x는 a가 두 곡선 자 y는 로그 2에 4분의 x와 그 다음에 자 로그 2분의 1에 x. 야 이건 좀 바꿀게. 로그 2분의 1에 x는 내가 밑을 무조건 1보다 크다라고 바꾸라고 말씀드렸어요. 라이너스 로그 2에 x야. 얘랑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자. 자 우린 이미 배웠던 대로 갑시다. 자 로그 앞에 플러스고 x 앞에 플러스니까 이 그래프는 무조건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로그 앞에 마이너스고 x 앞에 플러스니까 그래 이렇게 그려지겠네. 됐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려진다. 그럴 때 이제 뭐야? x는 k하고 아 x는 a지? x는 a하고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했을 때 선분 a, b의 길이가 4다. 자 그러면 이제 갑시다. a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기다 a, a를. 자 그러면 선분 a, b의 길이는 로그 2의 4분의 a에서 마이너스 로그 2의 a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밑이 똑같고 진수도 조건 다 0보다 크다. 다 됐네. 진수끼리 서로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 2의 4분의 a의 제곱 그 값이 4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우리 로그를 지수로 변환하는 거 진수 4분의 a제곱은 2의 4제곱 즉 16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a제곱의 값은 64가 되고 우리가 찾는 a는 양수 2보다 크니까 a의 값은 8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 전체적으로 어렵진 않았죠?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었다. 자 그 다음 이제 8번 갑시다. 자 8번은 지금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 자 점의 개수 이거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점의 개수나 실근의 개수나 실근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로 따주셔야 돼. 알겠니? 자 그러면 하나는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이차함수가 있고 또 하나는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k야 그 다음에 만나는 이라는 한국말이 나왔으니까 이퀄 가시면 되고 그것의 개수니까 방정식의 개수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돼야 돼. 그럼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하고 상수함수 또는 어떤 함수의 교점의 개수로 따져주시면 됩니다. 다 상수함수로 가셔야죠. 자 그럼 이거 이쪽으로 넘기고 쟤를 저쪽으로 넘기면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식변형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이퀄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돼야 되니까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한다? 이것의 실근이 두 개가 된다라는 것은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이라는 함수와 y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이라는 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면 된다라는 뜻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알아두면 편리한 함수의 그래프잖아. 자 y는 x 제곱의 x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자 x축이고 제곱이면 우리 접한다라고 배웠죠. 이렇게 가는 함수가 됩니다. 자 여기가 제로고 여기가 3이며 자 비율관계에 의해서 이거 몇 대 몇이라고 배웠어. 2 대 3이 2 대 1이지. 여기가 2 대 1의 비율관계.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2가 될 거야. 미분 안 하셔도 되죠.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여기다 2,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 연두색 이 연두색 함수와 y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 함수가 서로 두 점에서 만나야지. 그럼 여기밖에 없어. 여기 이렇게 두 점이던가 아니면 이렇게 가셔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던가 둘 중 하나야.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0이던가 마이너스 4이던가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1이던가 3이 되겠네. 근데 우리가 찾는 k 값은 양수였기 때문에 3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가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지금 8번까지 오면서도 사실 이제 10번까지 가고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해드릴 테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의 그래프의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낼 수 아니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정확하게 문제를 읽어내고 해석할 수 있다. 필요하면 그래프도 그리고 그걸 해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3점짜리에서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그런 테마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갑니다. 자 이제 4점짜리 쉬운 거 첫 번째 문제로 들어왔습니다. 자 얘는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얼마냐면 2K 마이너스 1에 AK 이것 분의 1 자 요 놈의 값이 N제곱 더하기 2N입니다. 자 이 문제는 딱 바라보자마자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요걸 딱 보시자마자 느꼈어야 돼. 얘가 누구냐면 1 반항 이었던 거야. 일반항 이게 일반항이 되기 때문에 첫항부터 그냥 N항까지 합인 거야. 그래서 얘를 딱 보자마자 아이고 땡큐 그냥 SN이다. 그 SN이 N제곱 더하기 2N이고 첫항인 S1은 3이다. 근데 이걸 딱 전개해놓고 봤더니 얘가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잖아.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은 뭡니까? 등차수열이잖아. 등차수열이라는 게 바로 나왔어야 돼. 이게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할 수 있는 거고 이걸 몰랐으면 SN- SN- 1을 또 구했겠지.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 그래서 얘를 딱 보자마자 바로 일반항을 찾습니다. 일반항은 여기다가 N을 집어넣는 게 일반항이잖아. 2N-1에 A의 N 이것 분의 1이라는 놈이 자 우리 이 N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지 N제곱 앞에 있는 개수에다가 2를 곱해야 되지. 원래 그 자리가 2분의 D N제곱이니까. 그래서 공차가 2야. 2N이고 1을 집어넣을 때 3이 나와야 되잖아. 1 가시면 돼. 그래서 그냥 끝난 겁니다. 일반항 A의 N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앞에 작은 것부터 먼저 하자. 2N-1 곱하기 2N 플러스 1 이것 분의 1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미 우리가 부분 분수로 충분히 정리가 가능하잖아. 2에서 빼면 얼마야? 2잖아. 그치? 2분의 1에 얼마? 바로 바뀝니까? 2N-1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야. 끝났네 뭐. 그러면 우리 뭐 구하는 거야? 지금 시그마 N은 1서부터 10까지 A의 N의 값을 구하는 거네. 시그마 N은 1서부터 10까지 A의 N 그러면 앞에 2분의 1은 튀어나가시고 그죠? 그 다음에 시그마 N은 1서부터 10까지 누가 되는 거야? 2N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 이거야 결국 그러면 부은 분수니까 그냥 하나씩 하나씩 대입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2분의 1에 1부터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이고 3을 집어넣으면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입니다. 어디까지? 10까지 집어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19분의 1 마이너스 21분의 1 여기까지 집어넣어야겠네. 그치?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땡큐하게 뒤 앞 뒤 앞 뒤 앞이 다 없어지네. 그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냐? 자 2분의 1 곱하기 1에서 21분의 1을 빼는 거야. 그러니까 21분의 2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1분의 10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딱 보자마자 저게 아 수열의 합이었구나. 그 합을 딱 정리하니까 등차수열이었네. 땡큐. 바로 aN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1반 부분 분수였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 사실 딱 식을 보자마자 바로 너희들이 훈련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문외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외워서 풀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가원이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거 시그마는 계속 나오고 있는 테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초 문제를 보시면서 단순히 그냥 문제 푸는 기계가 되지 마시고 조금 문제를 보면서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 자 10번 갑니다. 양수 k에 대해서 ok k값이 양수입니다. 자 그럴 때 fx가 k배의 x에 x-2 곱하기 x-3 이렇게 되어 있대. 자 그럴 때 지금 1.5와 두 점 pq가 있는데 5p의 길이가 5q의 길이보다 작대. q가 p보다 더 뒤에 있다는 얘기네. 그럴 때 지금 이렇게 3차 함수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함수가 y는 fx인데 당연히 x절편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입니다. 그때 이 점의 좌표가 p고 이 점의 좌표가 q야. 그때 이 넓이가 a 이 넓이가 b래. 그때 a-b의 값이 3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a-b의 값이 3이라는 얘기는 a는 당연히 넓이 x축 위에니까 적분하면 양수가 되고 얘는 적분하면 x축 아래가 음수가 되니까 결국 이 a 값은 누가 되는 거야? 이 a 값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를 적분하는 거고 여기 있는 이 b 마이너스 b 값은 누가 되는 거야?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fx를 적분하는 거잖아. 결국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결국 이거는 무슨 뜻이냐.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를 적분한 게 결국 3이다라는 뜻인 거야. 근데 이게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이게 10번에 있으니까 또 뭔가 의심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번호하고 그 점수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세요. 우리는 문제만 보면 돼. 너만 보면 돼. 이 문제만 보면 돼. 그냥 보이는 대로 I am 그치? I've 노래 그거 있잖아. I'm on my way 그치? 보이는 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만 보면 돼. 근데 왜 자꾸 막 번호를 보면서 막 되게 막 흥분을 하고 있어. 이건 너무 어렵다. 막 이러면서 그러지 말라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거 적분하시면 돼. 근데 앞에 k가 있으니까 k를 끄집어냅시다. 자 k에 적분하면 되잖아. 근데 이거 전개 정도야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총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건 적분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런 적분들이 시간이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소모가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항들이 뒤에 갈수록 또 나옵니다. 자 얘는 k에 야 근데 이 정도는 이거 전개한다면 그냥 x만 곱하면 되잖아. 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더하기 6x 이렇게 전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적분합시다. 얘는 x 네제곱을 4로 나누시고 마이너스 5x의 세제곱을 3으로 나누시고 더하기 3x의 제곱 이렇게 0부터 3까지 3이다. 자 k의 곱하기 곱하기 자 얘는 얼마야. 얘는 얼마야. 5x3 15 마이너스 15 더하기 9니까 마이너스 6 얼마야. 얘가 3x3은 9고 3x5 15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네. 그치? 응. 맞지? 그러니까 4분의 얼마? 24 이퀄 1 이렇게 나오네. 어 뭐 계산을 잘못했다. 자 이거 적분하면 이게 3이 아니죠. 3 맞지? 6x 그치? x 네제곱 4 이렇게 계산 또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 그렇게 준비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치? 맞지? 3x 제곱이고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3 얘 세제곱 약분하면 3 맞지? 3의 네제곱이잖아. 그치?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여기가 3의 네제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3이 될 거야. 그쵸? 그래서 얘가 27이 될 겁니다. 됐니? 자 그러면 이제 결국 다 됐습니다. 얘 세 빼니까 4분의 3의 k의 값이 1이다. 오케이. 그러므로 k값은 양수니까 3분의 4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적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 정적분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느냐 되게 중요했죠. 정적분 단어 배우면 정적분과 넓이 요것도 같이 하고 계시니까. 그쵸? 자 정답은 그래서 2번이었습니다. 3분의 4 자 이제 11번서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3점짜리 개념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정적분의 정의만 하면 풀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만 푸는 게 아니라 요건 조금 다른 개념도 알고는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 이제 11번 12번 13번 요게 주를 이룹니다. 결국 11번부터 13번까지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시간도 좀 단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속도도 좀 증가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11번 가봅시다. 자 여기는 이제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극한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그래프의 기본적인 개형 접선의 방정식에 관한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있냐 실수 t t가 0과 1 사이 값이래 근데 y는 x제곱 위에 점 중에서 아 이렇게 y는 x제곱이라는 곡선이 있는데 얘하고 지금 어떤 한 직선이 y는 et 마이너스 1 이라는 요러한 직선이 있대. 그때 얘 위에 점에서 얘까지 이르는 거리가 최소 이거는 이제 중요하지. 우리 요런 거 많이 봤으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최소가 되려면 얘랑 기울기가 똑같은 기울기가 똑같은 접점이 돼야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최소가 돼. 최단 거리를 항상 수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요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지? 그게 첫 번째 자 미분하시면 2x야 그 값이 오케이 2t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x값은 t가 돼서 이 점의 좌표가 p라고 했을 때 p점의 좌표가 t,t제곱이다. 자 요렇게 딱 정리가 되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p점하고 누구를 지나는 직선이야? 아 5점을 지나는 직선이래. 여기가 1.5 자 그러면 두 번째 직선 5p의 방정식은 y는 아니 기울기가 x값의 변화량분에 y값의 변화량이고 t값이 0보다 크니까 그냥 기울기는 t네. 원점을 지나니까 그냥 tx 요렇게 갈 겁니다. 자 그럴 때 얘하고 아 얘네가 만나는 점 그래 요 점의 좌표를 q라고 했대. 우리는 pq의 길이를 구하셔야겠네. 그죠? 근데 뭐 pq의 길이는 어렵지 않지. tx의 길이와 tx와 2t 마이너스 1에 교점이 되는 x좌표를 찾으면 되니까 그러면 tx의 값이 1이 되므로 좋아 x의 값은 t분의 1입니다. 그러므로 q점의 좌표는 자 x좌표는 t분의 1이고 여기다 t분의 1 집어넣으면 1이 되겠지. 아 t분의 1 컴마 1이 되겠구나. 자 그럼 3분 pq의 길이부터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q의 길이는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t 마이너스 t분의 1의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t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의 제곱입니다. 어차피 t가 0과 1사이기 때문에 얘네 둘은 자리를 바꿔주시면 돼. 자 그럼 요거 살짝만 바꿔봅시다. 자 루트에 자 이거 t분의 1로 끄집어내면 여기에 t제곱분의 1이 되고 1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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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제곱의 전체 제곱이 된다. 아니 뭐 요렇게 바꿔도 상관없어. 원래는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그치? 요렇게 가셔도 돼. 이거 전개하면 얘가 t분의 1이니까 t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t분의 정확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얘네는 바깥으로 튀어나가는데 자 바깥으로 튀어나가면 절대값이죠. 근데 얘가 음수가 되니까 바깥으로 튀어나가면 이렇게 가셔야죠. 1마이너스 t제곱의 루트 t제곱분의 1 더하기 1 요렇게 가 선분 pq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뭐고 하는 거냐면 리미트 t값이 1좌극한으로 갈 때 현재 1마이너스 t분의 자 저거 인수분해하면 1마이너스 t하고 1플러스 t하고 루트에 t제곱 분의 1 더하기 1 그래서 0분의 0 꼴이니까 당연히 약분이 되고 t값 대신에 1을 집어넣으시면 2 루트 2 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루트 2 3번이 되겠네요. 어렵진 않았지. 근데 이것도 계산 과정이 그렇지 짧진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 과정이 짧지 않은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계산을 하면서도 어 뭐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보면 정확하게 접선에 대한 테마를 이해하셔야 되고 그 접선을 통해서 접점을 찾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연결해서 교점을 찾은 다음에 극한을 이용하는 거. 결국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빨리빨리 빨리 파악을 하려면 문제를 읽으면서 포인트를 잘 짚어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그 포인트들을 짚고 있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이번 6월 평가원 문제는 정말 생판 처음 보는 그런 유형들의 그냥 집합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짜 문제를 읽으면서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워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더 해보도록 합니다. 12번 이거 보고 이제 마탱이 갔을 거야. A2가 마이너스 4래 근데 공차가 0이 아닌 등차수열이 자 일단 스톱 원래 여태까지 평가원 문제는요 대부분 공차가 0이 아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요 원래는 어떤 표현을 했냐면 분수로서 만들어서 0이 아닌 놈으로 나누어서 뭔가를 정리한다. 즉 다시 얘기하면 모든 일반항 A1 A2 A3 AN을 공차 D로 표현하는 거야. 대부분이 그렇게 해왔어. 그래서 나눗셈을 할 때 나눌 때 이제 D가 0이 아니니까 나눈다. 이런 문제가 원래 주로 이루었거든. 근데 이 문제는 그런 유형은 아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나왔던 그런 패턴하고는 좀 다르지. 그런데 이제 어떻게 가냐. 그럴 때 이제 BN이라는 놈은 A의 N 더하기 A의 N 플러스 1이 있어. 자 이거 딱 보자마자 생각나야 돼. 뭐야? 아 AN이 등차수열이야. 내가 이제 수업시간에도 설명했는데 등차수열 안에서 일정한 수를 규칙을 뽑아도 등차수열이 되고 그 일정한 수 뽑은 놈들을 더해도 등차수열이 된다. 근데 얘가 공차가 D고 얘가 공차가 D니까 얘는 공차가 ED인 등차수열이 될 거다. 머릿속으로 딱 그 생각만 가지면 아 쉬운 거야. 왜? 아니 얘가 뭐든 어쨌든 얘도 등차수열이고 얘도 등차수열이고 등차수열의 그냥 한마당인 거야. 그러면 니네가 등차수열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때 IQ 테스트 할 때도 했지만 2, 4, 6, 8 그 다음 뭐야 10 이렇게 나오는 거 못하면 그냥 대입이라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게 나왔을 때 되게 당황스러워 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거야. 대충 이게 공차가 D인 등차수열이 근데 몰라도 돼. 이렇게 모르는 뉴스열이 나오잖아. 그럼 대입하면 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자마자 쫄지마.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얘는 N이 1 이상이라는 얘기는 N은 1부터 집어넣으라는 얘기가 B1은 A1 더하기 A2 결과적으로 A, N이라는 수열을 알면 좀 편하겠네. 그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A라는 집합도 오랜만에 집합이 나왔어. A1, A2 A3 A4 A5 이렇게 돼 있고 B라는 집합은 OK B1 B2 B3 B4 B5 이렇게 돼 있어. 얘도 원소의 개수가 5개고 얘도 원소의 개수가 5개인데 결국 문제에서는 뭐냐면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얘네 3개가 얘네 3개랑 겹친다든지 얘네 3개가 얘네 3개랑 겹친다든지 얘네 3개가 얘네 3개랑 겹친다든지 얘랑 얘랑 얘가 얘랑 얘랑 얘가 된다든지 그치? 그런 뜻인 거야. 결국 A의 1, 2, 3, 4, 5가 B의 1, 2, 3, 4, 5랑 똑같은 게 3개가 나와있는단 얘기지? 그건 해보면 되는 거야. 근데 특징을 잘 잡아야 돼. 그게 가장 중요했어.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오케이 우리 A는 찾자. 자 A1은 공차 D잖아? 음 자 A2가 마이너스 4야? 그럼 공차가 D니까 A1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 가면 돼 그냥 공차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자 A3은 마이너스 4 플러스 공차 D A4는 마이너스 4 플러스 2D A5는 마이너스 4 플러스 3D 야 몇 개 안 돼? 까짓 거 해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B1은 얘네 둘 더하는 거잖아. 오케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D B2는 얘네 둘 더하니까 마이너스 8은 계속 있네? 어 잠깐만 아까 얘기했잖아 공차가 2D인 등차수요 딱 보면 나왔네. B3는 마이너스 8 더하기 3D가 될 테고 B4는 마이너스 8 더하기 5D가 될 테고 B5는 마이너스 8 플러스 7D가 될 거야.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 결국 얘네랑 얘네랑 같은 게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얘네들은 같을 수가 없어. 그치? 같을 수가 없어. 야 생각을 해봐. 어떻게 같아? 앞에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D인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얘랑 얘랑 같다. 그러면 자 그림을 봐봐. 마이너스 4 이퀄 마이너스 8 마이너스 D가 되는 게 두 개가 더 나와야 돼. 자 그럼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려면 여기가 더 숫자가 커야 돼. 그러니까 오케이 이렇게 나올 거야.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4 이퀄 마이너스 8 더하기 D 나오네. 그치? 더 이상 안 나오잖아. 두 개밖에 안 돼. 어? 그럼 얘는 안 되네? 그럼 얘랑 얘랑 안 되니까 얘랑 얘랑 같은 거 한번 해볼까? 오케이. 야 얘네들도 해보자. 얘랑 얘랑 그럼 얘는 마이너스 4 이퀄 마이너스 4 이퀄 얘가 넘어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D야. 그럼 마이너스 2D니까 얘가 더 커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그치? 그럼 넘어가서 생기는 게 없어. 마이너스 2D가. 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니네가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가? 얘네 둘이 같다라고 하자. 어쨌든 오른쪽이 더 크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얘네는 마이너스 4 이퀄 마이너스 8 더하기 D지. 아 플러스 D만 나오면 되겠네? 그러면 오케이 요렇게도 나오네. 그치? 우리가 봐봐 지금 현재 얘랑 얘랑 하면 마이너스 4 이퀄 이쪽으로 가니까 플러스 D 오케이 플러스 D가 되는 거 오케이 찾았어. 이제 자 그 다음에 또 있나 한번 확인해봐. 야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얘가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서로 같으니까 얘가 이쪽으로 가면 2D니까 안 돼. 지금 D를 만들어야 되잖아. 얘가 이쪽으로 가면 4D고 얘가 이쪽으로 가면 3D야.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하면 5D 얘가 이쪽으로 4D 얘가 2D 안 되지. 그치? 얘도 안 돼.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는 것들을 니네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얘랑 얘랑 묶었어. 자 자 첫 번째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가 마이너스 8 플러스 D가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넘어가니까 얘는 2D의 값이 4가 돼. 오케이. 그래서 공차 D는 2가 돼. 자 얘가 되는 거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 이퀄 마이너스 8 더하기 2D야. 마이너스 8 더하기 2D를 찾아야 돼. 마이너스 8 더하기 2D 이렇게 나온다. 그치? 그 다음 마이너스 8 더하기 2D 세 개 나오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 개가 정확하게 나오게 된다.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다 됐네. 따라서 일반항 A의 N은 공차가 2니까 2N이 되고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4가 돼야 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4잖아. 마이너스 8 되시면 되네. 그러므로 A의 2 지금 뭐 찾는 거지? 우리 A의 20의 값을 찾는 거지? 오케이. A의 20의 값이 여기다 20 집어넣으면 40에서 8을 빼니까 30이 이렇게 하나가 나와. 근데 문제를 딱 보니까 뭐야? 모든 A의 20의 합이라 그랬어? 모든이야? 그럼 최소한 두 개는 더 두 개 이상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또 해보는 거야. 그럼 아까 2D는 했으니까 좀 더 더 커지는 게 있을까 없을까를 한번 얘네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과연 이제 어떤 쪽으로 가서 정리를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 아까 전에 얘하고 얘가 같았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3D나 4D가 되게끔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 3D나 4D가 되게끔 만들어 보자 라는 거지. 자 이제 한번 얘 한번 가보자. 이렇게 가보면 얘가 4D네. 넘어가면. 그치? 그러면 4D가 되는 게 몇 개가 있어? 얘랑 얘랑 3D가 되는 것부터 먼저 볼까? 3D가 되는 거 자 3D가 되려면 요 놈이랑 어떻게 돼야 되냐. 3D가 돼야 되면 얘랑 얘랑 같아야지 3D네. 그치? 근데 얘랑 얘랑 같고 얘 마이너스가 넘어오면 3D가 안 돼. 그치? 4D가 돼. 그래서 일단 4D를 한번 해보는 거야. 얘가 넘어가면 4D가 돼. 그러면 이렇게도 4D야. 맞니? D가 넘어가니까 4D. 그 다음 얘도 4D잖아. 그래서 4D가 되는 것도 있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8 더하기 3D가 되면 됩니다. 자 넘어가니까 4D의 값이 4가 돼. 오케이. 공차 D는 1입니다. 자 그러므로 일반항 A에는 무조건 N인데 2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4가 돼야 돼. 마이너스 6이야. 그러므로 A 20의 값은 14가 될 거야. 그래서 요렇게 2개가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20의 A20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정답은 46 요렇게 가시면 돼. 그러니까 이게 교집합이 나와서 되게 당황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같아지는 걸 살펴보는데 당연히 오른쪽이 크니까 플러스 몇 D가 나오는 걸 해봐라. 근데 그런 것들 나오는 것들이 딱 보이잖아 사실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통수학에 나왔던 그런 테마들이거든. 그래서 수열이라는 테마가 이렇게 등차 등비 수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조그맣게 다른 것들로 변형이 돼서 문제로 출제가 된다. 그거의 첫 번째 시작점이 얘는 바로 집합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요런 것들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사실 기출문제 풀었으면 이 문제는 아마 이런 집합에 관한 분들도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평가원은 물론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창조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거의 기출의 근간에서 출제를 한다라는 게 맞아. 물론 맨 뒤에 있는 킬러 문제들은 그렇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11번부터 13번까지 이런 문제들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다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선분 BC하고 선분 CD가 2고 아, 요렇게 돼있네? 자, 한 번 그림을 그려보자. 자, 요렇게 그려져 있고 자, 요런 식으로 그렸어. 그 다음에 얘가 요렇게 가고 그 다음에 요렇게 갔어. 얘가 A B C D 요렇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선분 BC의 길이가 3이고 그 다음에 선분 CD의 길이가 이래. 그때 각 BCD 아, 요각의 크기 요거 알파라구나. 잠깐만 그러면 자, 첫 번째 보조선 그리셔야 되죠. 어디? 아니, 두 변과 그 끼인 각이니까 당연히 대각선을 그리셔야지. 그래서 첫 번째 당연히 여러분들이 삼각형 BCD에서 두 변과 그 끼인 각의 코사인 세타가 나왔으니까 BD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요렇게 돼 있었습니다. 3하고 3하고 약분하고 얘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꿔주니까 얘가 17이 되는 거야. 아, 그래서 BD의 제곱이 17이구나. 음, 이거 근데 지금 그 다음에 읽어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각 DAB가 아, DAB가 90도를 넘는데 아, 둔각이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ACD는 모두 예각 삼각형이네. 대놓고 나와있어. 그 다음에 선분 AC의 길이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야. 오케이. 1대2로 내분하는 점 요 점을 2라고 잡았을 때 선분 A, E를 지름으로 하는 원. 아,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지겠구나. 그 원이 AB랑 만나는 점을 P원 AD랑 만나는 점을 PQ다.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선분 CE를 지름으로 하는 아,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져야겠네. 그치? 자, 요렇게 선분 CE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여기 선분 BC와 만나는 점을 Q1 요 점을 Q2 이렇게 정리했대. 자, 그럴 때 선분 P1 P2 대 선분 P1 P2 대 선분 Q1 Q2의 길이의 B가 3 대 5루트 2 3 대 5루트 2이면 당연히 얘를 그냥 5루트 2K 라고 놓고 그 다음에 얘 길이는 그냥 3K 라고 놓으시면 됩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잘 봐야 돼. 여러분들 눈에는 이 삼각형이 보여야 되는 거야. 이 삼각형 도 보여야 되는 거야. 왜? 아니, 지금 얘하고 이 한각과 대변이 나왔으니까 싸인 법칙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원이 나왔을 때 왜? 아니,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만 구하면 이 원의 반지름의 아니, 이 원의 지름의 길이만 구하면 이 원의 지름의 길이는 구할 수 있어. 왜? 선분 A씨를 1대 2로 내분했잖아. 그럼 이 길이에 반땅한 게 이 길이라서 전체 길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각의 크기도 나오겠네. 아, 그러면 자, 내가 이 각의 크기를 베타라고 지금부터 할게.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삼각형 C, Q1, Q2에서 자, 내가 얘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1이라고 하고 얘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2라고 할게. 지금부터. 자, 그러면 싸인 법칙에 의해서 싸인 알파 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대변의 길이 5루트 2K 그 값이 2R1 이렇게 가겠네? 그러면 싸인 알파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지금 코싸인 알파가 얼마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러면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3분의 1이고 2루트 2니까 우리가 찾는 싸인 알파의 값은 3분의 2루트 2가 됩니다. 그렇죠? 싸인은 양수야. 왜냐하면 둔각이어도 1사분면 2사분면에서는 싸인은 양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2R1의 크기는 여기가 3분의 2루트 2잖아. 루트 2 루트 2 약분하니까 2분의 15K야. 그래서 2R2의 길이는 4분의 15K가 되는 거야. 왜? A2대 CE가 1대 2가 되기 때문에 그럼 끝났네. 자, 세 번째 삼각형 AP1 P2에서 다시 싸인 법칙을 쓸 거야. 어떻게? 싸인 베타 분의 우리 3K를 가셔야겠네. 그게 2R2야. 2R2가 4분의 15K다. 그래서 KK 약분하시면 얘가 5가 되겠네.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싸인 베타의 값이 얼마가 되냐? 5분의 4가 됩니다. 자, 싸인이 5분의 4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직각 삼각형을 그려서 5분의 4니까 3이다. 그래서 코사인 베타의 값은 5분의 3인데 얘 둔각이니까 마이너스네. 그치?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 구해야 될 것을 봅시다. 자, 그때 삼각형 ABD구나. ABD의 넓이가 2일 때 AB 더하기 아,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를 구하는구나. 끝났네. 자, 우리 코사인 베타 구했지? 그럼 두 변과 극기인 각의 코사인 세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코사인 법칙을 또 사용을 해야 돼. 자, 삼각형 ABD에서 우리 두 가지를 할 거야. 먼저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부터 가자. 자,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두 변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베타 5분의 4야. 그 값이 2가 되네.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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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을 하니까 오케이 A 곱하기 B의 값은 5 이렇게 하나 나왔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코사인 법칙 씁니다. 선분 BD의 제곱은 이미 구해놨어 17로 자, 그 길이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두 배에 A 곱하기 B 곱하기 자,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5분의 3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5하고 얘하고 약분되고 얘가 플러스 6이니까 저쪽으로 넘어가시면 되겠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의 값은 11이 된다. 근데 우리 지금 A 더하기 B 구하는 거 아니야? 자, 가운데로 올게. 다섯 번째 자, 현재 A제곱 더하기 B제곱 을 어떻게 바꿀 거냐? 당연히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로 바꿀 거고 당연히 A 더하기 B는 양수가 되겠네. A도 양수 B도 양수 니까 그게 11이야. 그래서 자,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은 얘가 5였잖아. 그럼 10이 넘어가니까 21이 됩니다. 그러므로 A 더하기 B 즉 3분 AB 더하기 3분 AD의 값은 루트 2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 주어진 조건이 뭐냐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전개하면 되는데 이거를 너무 많은 생각하는 거야. 원도 그려져 있고 지금 이 상태 봐봐. 여기 와. 이 상태가 다 그려져 있으니까 니네가 문제를 풀 때 좀 되게 당황하는 거야. 근데 그림이 나오면 반드시 떼가지고 하나씩 그려. 내가 왜 처음부터 문제의 그림을 그리겠니?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리고 몇 대 몇 이런 것들 나오고 어떠한 것이 나왔을 때 한각과 대변이 나왔다? 그럼 반지름을 하는 거지. 얘는 대놓고 지름이 C인 지름이 A인 원을 그려라 대놓고 나오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된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갑니다. 원래 이 자리가 이제 ㄱ, ㄴ, ㄷ 자리가 어떻게 보면 뭐 그 자리가 무조건 정해져 있는 자리냐 그거 아닌데 이 자리를 이제 한번 쑥 바꿔봤습니다. 평가원에서 자, 14번 바꿔놓고 보니까 이제 이것도 속도가 속도였어. 자, 갑시다. a값이 0보다 크거나 갔대. 좋았어. 그럴 때 우리 vt라는 함수 자체가 자, 마이너스 t에 t-1 곱하기 t-a t-2a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너희들이 그냥 개형을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실 겁니다. a가 2a보다 당연히 작거나 같지. 마이너스니까 그래프가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렸다. 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a이고 여기가 2a이다. 이 함수가 y는 vt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뭐 1이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그건 모르지만 그냥 대충 그린 거야. 그럴 때 지금 시각 t는 0에서 출발을 해서 그러니까 이쪽은 안 그려도 되는데 그냥 그린 거야.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꾸던 밑줄.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뭐니? 무조건 그렇지. vt가 0이어야 돼. vt가 0이면서 부호가 이렇게 바뀌어야지만 운동 방향이 바뀌죠. 근데 그런 점이 지금 몇 개 있어? 3개가 있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되겠니?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0보다 큰 점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는 점이 딱 한 개만 있어야 되지. 통과하는 점이 딱 하나만 있어야 돼. 어차피 얘는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그래프 개형은 그렇게 많진 않을 거야. 그래서 개형을 유추하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있겠지. 올라갔다 내려가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여기 0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도 있을 테고 아니면 이렇게 가는 것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다 0이야. 그러면 vt 그래프가 얘도 0이 되는 점은 있지만 얘는 뭐야? 가다가 딱 멈췄다가 신발끈 메고 다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부호 변화가 여기 하나 정확하게 있는 거고 얘도 부호 변화가 하나 정확하게 있는 거고 얘도 부호 변화가 정확하게 한 번만 있는 경우. 그럼 결국 이 경우냐 어떤 경우냐를 따져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어렵지가 않아. 얘는 뭐야? 얘랑 얘랑 같아질 수는 없잖아. 얘랑 얘랑 같아지는 건 0이야. 그치? 근데 a가 0이면 0이 세제곱이 되니까 그래 이 경우네. 세제곱. 그럼 얘가 얼마야? 아 여기가 1이네. 근데 우리는 1부터 2까지를 적분해야 돼. t는 0초부터 2초까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0 이외의 점에서 세제곱이 되니까 그래 얘네들이 다 똑같아야 되지. 0 이외의 점에서 얘네들이 다 똑같아야 돼. 근데 얘네들이 다 똑같은 점이 있을까? 얘랑 얘랑 다 똑같은 점이 지금 실제로 존재하진 않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되는 점들은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거야. 자 하나랑 두 가지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자 얘랑 얘랑 같으면 a가 1이지. a가 1이면 오케이 여기가 2가 될 거야. 그치? 이런 그림은 있을 수 있어. 근데 얘랑 얘랑 같으면 a가 2분의 1이어야 돼. 그치?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1이야. 어쨌든 얘가 2가 될 거야. 자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문제에서 뭐냐면 지금 t는 0부터 t는 2까지 위치의 변화량 끝. 자 이것도 중요한 테마입니다. 위치의 변화량은 누구야? 이게 움직임 거리가 아니라 위치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0초부터 2초까지 그냥 속도 함수를 적분해라라는 거야. 그때 그 위치의 변화량의 최대값을 지금부터 구해야 돼. 그 최대값을 구할 때 지금 뭘 구하냐? 어 이거 잘못 그렸다.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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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이렇게 가야 되지. 이렇게 sorry sorry 0 2분의 1 1 그래서 여기가 2가 될 거야. 그럼 0부터 2까지 적분해서 최대가 되려면 얘는 음수가 없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여기서부터 음수 안 되잖아. 그치? 아 그러니까 당연히 최대는 얘가 될 거라고 너희들이 예상을 하는 거지. 이것도 해볼 필요는 있어. 근데 얘는 너무 음수가 많잖아. 얘는 할 필요가 없음. 그래서 이것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굳이 뭐하러? 그렇게 해. 그래서 원래는 내가 두 가지를 다 해줄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이 경우야. 이 경우는 vt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t 세제곱에 t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그래서 마이너스 t 네제곱 더하기 t 세제곱 이렇게 가시면 돼. 자 그래서 인테그널 0부터 2까지 vt를 적분해 주시면 자 마이너스 t의 5제곱을 5로 나누시고 t의 4제곱을 4로 나누신 다음에 0부터 2까지야. 자 그럼 얘는 5분의 마이너스 32 더하기 얘는 4분의 16이니까 4네. 4니까 5분의 20이 될 거야. 그래서 5분의 마이너스 10 어쨌든 음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음수가 아니라 양수가 나오는 경우가 가장 최대가 될 것 같긴 하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찾는 vt가 마이너스 t에 저기 t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2 이렇게 지나셔야 돼.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마이너스 t의 4제곱 이거는 선생님이 계산을 해왔습니다. 얼마냐면 더하기 4t의 3제곱 마이너스 5t의 제곱 더하기 2t 이렇게까지 가시면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찾는 인테그널 0부터 2까지 vt를 적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t의 5제곱을 5로 나누시고 더하기 t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t의 3제곱을 3으로 나누시고 더하기 t 제곱을 0부터 2까지야. 자 그래서 얘는 5분의 마이너스 32 더하기 자 얘는 16이고 얘는 4잖아. 20이네. 20이네. 더하기. 아니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3분의 40 가시면 돼. 그래서 이거는 이제 15로 통분하시면 된다. 자 15로 통분하면 15분의 얘는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96이고 얘는 300이고 마이너스 얘는 얼마야? 200이 될 거야.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얼마가 되냐? 어 15분의 4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찾는 위치의 변화량의 최대값이 바로 15분의 4가 됩니다. 되게 단순했던 문제야 그치? 되게 쉬웠던 문제야. 이 정도는 충분히 니네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2022학년도 수능은 이거였잖아. 0부터 1까지 절대값 vt dt 이게 2다. 이거는 움직인 거리가 0초부터 1초까지 움직인 거리. 여기가 2다. 근데 그거보다는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얼마나 쉬웠니?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개념 하나만 알았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14번인데. 되게 많이 배려를 해준 거야 사실은. 근데 이거를 되게 겁먹고 못 풀었다면 조금 아쉬웠지. 알겠습니까?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갑니다. 15번이 이제 객관식 마지막 문항이 되겠네. 자 얘는 자연수 k에 대해서 오케이. 근데 a1이 k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러면 a1이 주어졌으니까 a1부터 집어넣어야 돼. 이거는 역으로 추적하는 게 아니라 순방향 추적하시면 됩니다. 자 그때 a의 n 플러스 1의 값이 지금 현재 누구냐? a의 n 마이너스 플러스 2n 마이너스 k. 얘가 a의 n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a의 n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k. 얘는 a의 n이 0보다 클 때 요것만 바뀌네. 그치? 그때 a의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항의 곱이 0보다 작게끔 만드는 모든 k 합을 구하세요. 자 일단 첫 번째 당연히 표를 그려야 돼. 근데 순차적으로 대입하니까 그냥 표 그리셔도 됩니다. 자 여기가 x축이고 아 일단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x축이래. 여기가 a1 여기가 a2 a1, a2까지는 괜찮았어. 이제 a3서부터 조금씩 이제 여러 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a4, a5, a6 자 한 번 하나씩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k야 얘는 일단 플러스지 플러스는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야 돼.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다가 k1 집어넣으니까 오라 마이너스 2네 이거는 무조건 100% 음수 우리는 얘가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알고 있죠. 자 얘가 마이너스야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면 요쪽으로 집어넣어야 되지.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는데 이제 요거는 계산이 좀 필요해. 자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 우리가 음수니까 저 위에다가 집어넣어야 되지. 그러니까 2를 집어넣는 거야. 더하기 4 마이너스 k야. 그래서 마이너스 2에다가 4를 더하니까 2 마이너스 k지. 자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거 오케이. k는 1 한 개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k가 야 봐 얘가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왜. 지금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을 곱한 게 0보다 작아야 되잖아. 여기에 등호가 있을지언정 우리는 0이 되면 안 돼. 3 4 5 6 번째 항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 안 되지. 그래서 나는 원래는 얘는 뭐야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k가 2보다 크거나 같은데 아니 나는 그냥 k가 2보다 크다라고 할게. 2가 되면 안 돼. 0이 돼 보니까 우리 세 번째 항서부터 지금 곱해야 돼. 자 그럼 얘는 k가 1이야. 에이. k가 1이야? 그러면 k가 1이면 얼마야. 세 번째 항이 1이야. 그리고 세 번째 항이 1이야. 세 번째 항이 1이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지. 자 그러면 네 번째 항은 얼마가 되냐. 세 번째 항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가 됩니다. 그쵸? 이해가 되겠니? 그럼 k가 1이고 얘가 1이야. 세 번째 항 1.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게 마이너스 6이네.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음수니까 지금 다 k가 계속 1이야. 마이너스 6이야. 그럼 a5는 마이너스니까 저 위로 올라가야 되지. a5는 a4 더하기 8 마이너스 1이야. 그치? 마이너스 일단 k라고 할게. 얘가 마이너스 6이니까 얘는 1이 되겠네. 자 다시. 자 얘는 어차피 플러스니까 자 a 여섯 번째 항은 a 다섯 번째 항 얘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k야. 그러면 1에서 10을 빼니까 마이너스 얘는 10이 되겠지. 자 그럼 봐봐. 우리가 k가 1일 때 a3, 4, 5, 6, 7을 곱하는 거 확인해보자. 자 두 번째 a3 곱하기 a4 곱하기 a5 곱하기 a6 갑시다. 자 먼저 k는 1이야. 자 1일 때 a3은 플러스 그 다음에 a4는 마이너스 왜 여기 플러스라고 했니? 마이너스 그 다음에 a5는 플러스 a6는 마이너스 그래서 0보다 크네. 그래서 1은 안 돼. 왜 안 되는지 알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해나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자 k가 2보다 큽니다. 좋아. 그럼 음수야. 그럼 음수면 네 번째 항 같은 경우는 음수니까 우리 위에다가 집어넣어야 돼. a 네 번째 항은 a 세 번째 항 더하기 6 마이너스 k야. 그럼 2 마이너스 k에다가 6 마이너스 k를 하는 거니까 8 마이너스 2k가 됩니다. 잘 들어. k가 2보다 크는데 2하고 3일 때는 양수야. 그치? 근데 4부터는 0하고 음수가 돼. 근데 0이 되면 안 돼. 자 우리는 k 대신에 2하고 3일 때는 플러스 라인으로 가고 k 대신에 4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로 가자. 4가 되면 안 돼. 4는 아예 버려야 돼. 아까랑 똑같아. 자 그럼 k 대신에 2하고 3이야. 그러면 얘가 플러스니까 저 밑에다가 집어넣어야 되지. 자 a5는 a5는 a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k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으면 얘가 8 마이너스 k잖아. 8 마이너스 k니까 아이고 마이너스 3k네. 그럼 2하고 3을 집어넣으면 어쨌든 100% 얘는 마이너스네. 그치? ok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면 여기 a6는 저 위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a5 더하기 10 마이너스 k입니다. 자 그럼 얘는 얼마냐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3k를 집어넣으면 10 마이너스 4k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k 대신에 한번 2를 집어넣어보자. 자 k 대신에 2. 자 일단 중요한 건 k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안 되지. 여기 2보다 큰데. k 대신에 3을 집어넣자. ok k 대신에 3. 자 3을 집어넣으면 a3는 음수야. 그치? 어 아니다. 미안 여기다 집어넣는데. sorry sorry. a3는 일단 3을 집어넣은 음수 맞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8에서 6을 빼니까 양수가 돼. 그 다음에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음수가 돼.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음수가 돼. 아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무조건 음수가 되겠네. 그치? 크으 좋았어. k는 3 하나 찾았어. 드디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냥 다 하나씩 하나씩 나열해서 그냥 전개하면 되는 건데 그게 어렵다고 하면 안 되지. 자 이제 그 다음에 k 대신에 4를 집어넣어야 돼. k 대신에 4래. 5부터 집어넣어야 돼. 근데 어쨌든 얘가 음수야 지금. 얘가 음수면 다섯 번째 항이니까 음수니까 이쪽 위로 가야 돼. 그럼 여기다가 8 마이너스 2k를 하니까 얘는 얼마냐면 연도 세고 아 얘로 할까? 어 8 마이너스 2k니까 16 마이너스 3k가 될 거야. 그치?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플러스가 되는 라인과 마이너스가 되는 라인이 있어. 근데 여기는 k 대신에 5 집어넣으면 일단 얼마가 되는 거야. 양수야. 6부터는 음수가 되겠지. 여기는 k는 6부터야. 그치? 자 그럼 얘가 양수니까 a6는 양수니까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되네. 그치?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k를 하면 돼. 6 마이너스 4k. 자 그러면 일단 k 대신에 5 한 번 대입하자. k 대신에 5 집어넣으면 a3는 음수고 k 대신에 5 집어넣으면 a4 음수고 k 대신에 5 집어넣으면 a5 양수고 그 다음에 k 대신에 5 집어넣으면 a6 음수야. 오 0보다 작네. 얘도 맞아. 아 그러니까 k가 3도 되고 5도 되고 그러니까 7이 될 가능성도 또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치? 아 물론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로 갈게. 자 여기는 k 대신에 6 이상부터 집어넣어야 돼. 음수야. 그러면 a6가 음수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야겠지? 그럼 여기 얼마야? 얘는 26 마이너스 4k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k 대신에 내가 6을 집어넣었어. 자 k 대신에 6 집어넣으면 얘 마이너스고 k 대신에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고 k 대신에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고 k 대신에 6 집어넣으면 플러스야. 아 그러니까 막차 탑승했네. 6. 왜냐하면 k 대신에 여기다 7 집어넣으면 얘가 음수잖아. 7부터는. 그럼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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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수니까 다 음수니까 양수가 되겠지. 아 그럼 끝났네. 드디어. 그래서 우리가 찾는 모든 k의 합은 3, 5, 6을 다 더하면 돼. 정답은 14.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는 물론 맞지. 근데 이 문제를 보자마자 왜 선생님이 오름차순으로 했냐. 당연히 k1이 주어졌기 때문에 1부터 하나씩 하나씩 대입하고 그리고 1하고 2하고 3까지 올 때는 사실 되게 무난하게 잘 편안하게 올 수가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좀 안타까웠던 점은 맨날 거꾸로 하는 것만 출제가 됐었단 말이야. 지금 최근에는. 그치? 거꾸로 하는 것만 출제가 되다 보니까 물론 이제 3월달하고 4월달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좀 거꾸로 하는 게 평가원의 추세여서 이게 플러스인지 얘가 플러스인지 이런 게 막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어. 그러니까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거를 집어넣었을 때 걔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가지고 구간을 나눠야 되는지를 좀 아셔야 되고 표 그리는 거 좀 연습 좀 하세요. 그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 알겠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객관식 이렇게 한번 다 풀어봤어. 자 그러면 이제 주관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6번 오랜만에 지수 부등식이 나왔습니다. 자 바꿀게 바로 2의 x-6제곱의 값이 자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2의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어이고 자 그래서 x-6의 값이 마이너스 2x보다 작거나 같아. 왜? 밑이 1보다 크면 지수 부분이 그대로 갖고 간다. 라고 배우셨죠. 자 그럼 넘어가니까 3x가 6보다 작거나 같아. 그래서 x값은 2보다 작거나 같네.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 구하래? 자연수 x의 합을 구하래지. 그럼 x는 1하고 2가 되니까 우리가 찾는 자연수 합은 3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17번 갑니다. 자 17번은 그냥 부정적분이네. 자 fx 바로 적분합니다. f'x가 8x의 3제곱이었지. 8x의 3제곱이니까 적분하면 2x의 4제곱이고 마이너스 1 적분하면 마이너스 x 그 다음 적분 상수 c인데 거기 f0가 3이라고 했어. 땡큐 3 자 그때 f2의 값을 구하세요. 자 f2는 얘는 16 곱하기니까 32 마이너스 2 더하기 3 가시면 되겠네. 정답은 33 이렇게 갖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자 두 상수 ab에 대해서 현재 fx 그 값이 ax의 3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 이놈의 이놈의 x는 1에서 극소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1에 그때 극대값을 찾으세요. 자 요것도 이제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알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자 요거 딱 가리면 3제곱과 1차항이 있으니까 원점 대칭 함수가 되겠네. 그죠? 아 그래서 선생님은 y는 ax의 3제곱 더하기 bx를 지금부터 그릴 거야. 자 a값이 최고창기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r 몰라. 그치? 사실 나눠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 x는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x는 1에서 그럼 끝 얘는 무조건 루트 3 1대 루트 3의 비율이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 자체가 어떻게 바뀌냐면 최고창기수 ax의 x 플러스 루트 3과 x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정리가 돼서 여기 있는 요 극소값이 마이너스 2a가 되고 여기 있는 극대값은 플러스 2a가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극소값은 이 함수값은 y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 시키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a 더하기 a입니다. 그 값이 마이너스 1에 감사 a값은 2였어. 자 근데 이제 우리 뭐 누구 찾는 거야? 극대값을 찾는 거네. 자 극대값은 2a에다가 a를 더해야지. 그래서 정답은 6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어렵진 않았어. 정확하게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셔야 되는데 지금 방금 전에 풀었던 18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다루는 그런 원점 대칭 그 특징만 잘 알아야 돼. 저걸 막 미분하고 앉아있으면 참 되게 좀 안타까웠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또 수업 시간에도 많이 봤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거 이걸 혹시나 보시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아마 많은 학생들이 인터넷 강의나 또는 뭐 다른 문제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들 습득하고 있는 그런 테마니까 사실 이제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몰랐다면 오늘부터 알면 되는 거지 뭐. 자 그 다음에 19번 갑니다. 공통 19번. 자 자연수 a, b에 대해서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또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네. a sin bx 더하기 8 8-a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딴 거 보지 말고 첫 번째 최대값부터 가자. a가 자연수라 그랬네. 자 최대값은 a 더하기 8-a 오케이 최대는 8이네. 그 다음 최소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a 더하기 8-a 다. 그래서 8-2a 요게 최소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주기야. 주기는 우리 원래 sin의 주기는 2파인데 x 앞에 계수 b 절대값으로 나누는데 a, b가 양수라 그래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그냥 b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b가 b분의 2파이만큼 한 사이클 한 사이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자 그럴 때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아 저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구나 절대로 내려오면 안 되네. 근데 나 조건에 보니까 fx 이퀄 0x 축과 만나는 점에 실근의 개수가 4개다. 아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내가 실근 실근의 개수 또는 실근이 나온다? 그럼 무조건 내가 뭐하라고 그랬지?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라. 이건 그래프를 무조건 그려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는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럼 봐봐. 모든 함수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x축 아래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야. 자 봐봐. 이게 함수가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물론 fx equal 0 x축과 만나는 점이 생기지만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지. 그렇다고 얘가 이렇게 위에 그려져 있으면 x축과 절대 안 만나겠지. 그러니까 뭐니 그냥 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x축과 만나는 점이 4개래. 그러면 사인함수의 그래프가 최소한 4개는 그려져야 되지 않겠니? x축으로 평행이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여기가 x축으로 평행이동 안 했잖아. 위아래로만 이동시켰잖아. 저기가 x축이야. y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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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딱 x축에 맞아 딱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최소값이 얼마가 돼? 0이 돼야 돼. 최소값이 8-2a였잖아. 그래서 a값은 4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근데 0부터 어디까지? 딱 2파이까지 4개가 돼야 되지? 이 사이클이 몇 개가 돼야 돼? 4개가 들어와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럼 얘가 2파이면 여기가 파이고 여기는 얼마야? 2분의 파이가 되겠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주기 2파이를 b로 나눈 게 한 사이클 주기가 2분의 파이가 돼야 되지. 그래서 b값은 역시 똑같이 4가 될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 정답이 8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금 아쉬웠어. 그래도 조금은 19번 자리에 어려운 문제를 낼 수가 있었는데 이미 다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아쉬웠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최대치수와 극대 최대치수와 주기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8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주관식 첫 4점짜리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특징만 잘 파악하면 충분히 풀 수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최고치항 개수가 1인 2차함수 좋아. 그럼 fx는 당연히 x제곱 점점점 가셔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가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 스톱 자 이거 제일 먼저 보자마자 적분 구간이 둘 중 하나다. 이거 여러분들 명확하게 잘 아셔야 돼. 뭐야? g제로는 제로 왜? 윗끝 아랫끝을 같게 만들어주는 값을 대입하셔야 되죠. 그 다음 미분해야 돼? 미분하시면 g'x가 thank you fx가 되어야 합니다. 좋았어. 자 그 다음에 가조건을 보니까 아니 조건이구나 가조건이 아니라 자 조건을 보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gx라는 놈은 무조건 g4보다 크거나 같고 and 절대값 gx의 값들은 절대값 g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이거는 교과서에도 나와있는 개념이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gx가 g4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얘가 최소값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고 삼차함수잖아. 최소값은 극 솟값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이거는 이미 작년 9월 평가원에서 미적분 30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적분 푸는 아이들은 사실 이거 딱 보자마자 조금 느낌이 오셨을 거야. 아마 그 다음 절대값이 절대값보다 크거나 절대값이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애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럼 여기 x값 대신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g3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이건 g3이 0이라는 얘기야. 이런 특징들이 사실 별거 아닌 특징이고 다들 알고 있는 특징인데 이게 막 그림을 그리려고 해. 이런 것들이 조건을 보고 식으로 만드는 과정 이런 것들이 부동식이고 절대값이라고 해서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잖아. 절대값 생각해봐. x값 대신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거든. 그럼 얘가 1, 2, 3일 수는 없잖아. 얘가 1이면 얘가 0보다 크거나 0이 될 수도 있는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g프라임 4의 값은 여기다가 4, 4 집어넣으니까 땡큐 f4의 값이 0이야. 그래서 fx는 감사합니다. x-4를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야. 그치? 음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에 k 플러스 4의 x 더하기 4k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각각 나눠서 하자. 자 그럼 세번째 g3의 값이 0이다. g3은 인테그랄 야 여기다가 3, 3 집어넣는 거잖아. 그치? 0부터 3까지 fx를 그냥 적분 해주시면 0이 되겠네. 자 그러면 갑시다. 적분합시다. 적분하면 x3제곱 을 3으로 나누시고 k 플러스 4의 x제곱을 2로 나누시고 4k x가 되어야 합니다. 0부터 3까지 0. 자 그러면 그냥 우리 다 그냥 3을 약분하고 갑시다. 어차피 x, x, x 다 날라가니까 3분의 27이었는데 3을 날려 3분의 9니까 여기는 3 마이너스 자 얘는 3분의 2분의 9였는데 2분의 3으로 바꿔 2분의 3k 더하기 12 그 다음 더하기 얘는 그냥 4k야 그게 0입니다. 자 그럼 우리 양변에 2를 곱하자 6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2 더하기 8k가 0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계산하면 5k의 값이 6이 될 거야. 그래서 k의 값은 5분의 6 자 그럴 때 우리가 찾는 게 f9의 값을 찾는 거야. 그치? f9는 저기다 9 집어넣으니까 9 빼기 4니까 5 곱하기 9 마이너스 k 5분의 6 가시면 돼. 그럼 5 9 45 마이너스 6 가시면 되니까 정답은 39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크게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올 수 있었는데 이 특징들 이 조건에 나오는 특징들 이런 것들 되게 막 두려워한단 말이지. 그치? 근데 이거는 다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다 나와있는 개념이고 아마 개념 강의를 충실하게 다 들었으면 어떤 선생님이든 다 이런 내용을 설명했을 거야. 근데 이제 절대값이 나오면 되게 쫄지.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지. 근데 이게 절대값에 대한 테마는 예전에도 이런 게 나왔었어. 니네 이거 3월달인가 4월달에 나왔던 것 같아. 22번 문제 절대값 fx가 뭐 gx 이게 있으면 이거를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gx 이렇게 나누는 데만 열중할 게 아니라 이게 중요했던 거거든. 절대값이니까 항상 0보다 크고 나왔잖아.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gx가 항상 0보다 크고 나왔다. 이런 것들이 가야 된단 말이야. 지금 기억났어. 이거 g하고 f 바뀌어 있다. 이제 기억났어.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었어야 되는 거야. 이것도 똑같은 거야. 절대값이 나왔을 때 물론 그래 절대값은 사실 쉽진 않지. 그렇다고 쫄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절대값만 머릿속으로 딱 인식하고 가시면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39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논란 논란까지는 좀 그렇고 기니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니디가 아니었어. 그렇지? 참 어떻게 보면 기발한 거고 어떻게 보면 참 진짜 우리를 고통 속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평가원 관계자 분이시다. 그렇지? 자 봐봐. 자 y는 내가 얘를 그냥 gx라고 할게. f가 있으니까 gx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 더하기 t 이렇게 돼 있고 얘는 hx라고 할게. y는 hx 얘는 e의 x 마이너스 t 제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네 두 놈의 교점의 x 좌표를 f t라고 하자. 그때 각 명제에 대해서 a, b, c의 값을 나왔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러니까 명제도 정말 오랜만에 나온 거야. 집합값이 오지. 진짜 오랜만에 나왔어. 그렇지? 첫 번째 먼저 기역 명제부터 가자. 자 기역 명제는 f1이 1이고 이거 해보라는 얘기지. f2는 2, 2이다. 이거 해보라는 얘기야. 자 먼저 첫 번째 t값이 1이야. 그러면 gx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 더하기 1이고 hx는 2의 x 마이너스 1 제곱이야. 얘네들의 교점의 x 좌표가 1이냐를 확인해 보는 거야. 자 그러면 g1의 값은 얼마야?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0 더하기 1이니까 1이야. 그 다음에 h1의 값은 얼마야? 1 집어넣으니까 2의 0 제곱이 이렇게. 어휴 1, 1 맞네. 그치? 아 그러므로 f1의 값은 오케이. 1이었어. 자 그럼 t값이 2야. 그럼 gx라는 함수가 마이너스 로그 2의 x 더하기 2고 그 다음에 hx의 값은 2의 x 마이너스 2 제곱이야. 자 그러면 g2부터 갈게 자 g2는 자 한번 해보는 거지 이게 f2가 2냐를 해보는 거니까 여기다 2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로그 2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1이야. 자 h2의 값은 어우 걔도 1이네. 얘네가 2,1에서 교점이 생기네. 오케이 f2는 2가 되는 거야. 어우 맞네. 그치? 오호라. 그래서 일단 ㄱ은 맞아. 자 ㄱ이 맞아? ㄱ이 맞으면 a는 100이고 거짓이면 0이래. 그럼 얘는 일단 a는 100 하나 확보했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ㄴ 갑니다. 자 ㄴ에서 뭐라 하냐면 실수 t값이 증가하면 ft 이거는 사실 얘를 보면 대충 느낌이 오셨을 거야. 자 봐봐 이거는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 자 예를 들어서 t값이 k라고 할게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그래프는 개형을 보면 돼. 자 갑니다. 자 우리 로그 앞에 마이너스고 x 앞에 플러스야. 그럼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얘는 지수 앞에 플러스고 x 앞에 플러스니까 얘는 이렇게 그래프가 생겼을 거다. 당연히 한 점에서밖에 안 맞나? 그리고 얘는 로그 2의 x 그래프를 t값이 0보다 큰 값을만 지금 집어넣을 거니까 위로 계속 올리고 얘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양수만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계속 갈 거야. 자 그럼 봐봐 내가 첫 번째 t가 k야. 그러면 이렇게 로그함수가 그려지고 이렇게 지수함수가 그려져. 그때 교점을 fk라고 fk라고 할게. 그치? 자 그 다음 두 번째 t가 이제 k 플러스 1이 됐어. 그럼 얘보다는 더 큰 거지. 그치? 그러면 이 그래프보다 y축으로 더 평행이동 시켰어. 그리고 얘 그래프도 x축으로 더 갔어. 그럼 얘네들의 교점은 여기 생기겠지? 얘가 누가 되냐면 fk 플러스 1이야. 되니? 그럼 지금 문제에서 k가 k 플러스 1보다 작을 때 fk가 fk 플러스 1보다 작으니까 증가함수 맞지? 오케이. 그래서 ㄴ도 참이야. 자 근데 조건은 명제는 ㄴ은 참이면 b가 10이고 거짓이면 100이래. 그래서 b가 10이야. 가릿.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은 지금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ft의 값이 자 이제 요거는 좀 검증을 해봐야 돼. ft의 값이 t보다 크거나 같냐. 자 일단 잠깐만 보면 f1의 값이 1이고 f2의 값이 2니까 일단 ft가 t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단순하게 답은 111이라고 애들도 있었을 거야. 근데 항상 이게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 그걸 떠나서 그거 떠나서가 아니라 그걸 할 때는 이게 모든 어떤 값에 대해서 다 성립해야 되거든. 그럼 니네의 역할은 뭐야? 반례를 찾아내는 게 너희들의 역할이야. 이게 이제 작년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기역, 니은, 디근문제가 있었을 때 니은이 연속이었단 말이야. 그럼 불연속이 되는 놈 하나만 찾으면 걔는 명제가 거짓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연속이냐 미분 가능이냐 불가능이냐 이런 걸 물어봤을 때는 반례를 찾는데 포커스를 맞추시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얘가 아닌 것만 찾으면 되잖아. f3이 3보다 크거나 같은지 f4가 4보다 크거나 같은지 확인해보면 되는 거잖아. 자 일단 t가 3이라고 해. 그럼 t가 3이면 이렇게 가시고 이렇게 가셨어. 오케이 그러면 ft가 t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일단 이 교점의 좌표가 일단 3보다 무조건 커야 되지. 3보다 무조건 크다는 얘기는 얘가 3이어도 되고 얘가 3이어도 되는 거야. 그치? 이해 되겠니? 자 그러면 여기다 3을 집어넣어봐. 자 3을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의 로그 2의 3이야. 그럼 걔는 3에서 1점 머시기를 빼니까 1점 머시기야. 근데 지수 함수는 3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어 여기 맞네? 아 그러니까 f3의 값은 3점 얼마가 되니까 이거 성립하는 것처럼 보여. 그치? 아 그럼 성립해 이거는. 근데 문제는 t가 4야. t가 4일 때는 요 값이나 요 값이 얼마가 돼? 4가 돼야 돼? 근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로그 2의 4야. 그치? 4 마이너스 로그 2의 4는 얼마야? 4에서 2를 빼니까 2가 되겠지. 그러면 봐봐. 우리가 맞지? 4 t가 4였으니까 4 마이너스 로그 2의 4였어. 그치? 맞니? 어 그럼 2였어. 2 여기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지수 함수에서는 t가 4였으니까 어차피 1이란 말이야. 오케이. 1이야. 그럼 얘도 여기가 4고 여기가 4가 아니. 여기는 요 교점이 되니까 4보다 작거나 같게 되겠네. 그치? 계산은 뭐 잘못했나? 맞나?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5, 6, 7을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근데 이거는 3하고 4일 때는 성립을 한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간에 얘는 무조건 다 1이야. 무조건 1이라고. 그럼 이제 어 얘가 1보다 더 큰 값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걸 따져봐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양수라는 놈을 집어넣었을 때 뭐 다른 값을 한번 집어넣어 볼 생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그 싸움을 여러분들이 해봐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사실은 조금 너희들이 이제 어려웠던 내용이지. 그래서 요 내용은 우리가 t가 1일 때는 성립했고 2일 때도 성립했고 3일 때도 인자 일단 성립을 했어. 4일 때도 성립을 해. 근데 5, 6, 7, 8, 9, 10 이런 것들을 집어넣었을 때도 얘가 다 성립을 해야 되는데 x값이 성립을 안 하는 게 0과 1 사이에서도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ㄷ은 안 돼. 그래서 c값은 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명제의 그 ㄱ, ㄴ, ㄷ을 문제를 풀 때 정리를 해야 될 게 바로 어쨌든 간에 얘도 이렇게 이렇게 증가를 하고 이렇게 증가를 한단 말이야. 우리가 다 증가하는 것 정도는 알았단 말이야. 근데 ft가 t보다 무조건 크냐 이 t보다 크냐라는 것이 이제 조금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였던 것 같아. 그래서 이건 t 대신에 3을 집어넣고 t 대신에 4를 집어넣고 t 대신에 5를 집어넣고 해서 이제 성립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ㄱ과 ㄴ만 참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답도 ㄱ, ㄴ만 답이었어. 그치? 그래서 정답은 110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조금은 되게 뭐랄까 우리가 마주치지 못했던 그런 유형이긴 했었어. 그치? 근데 결국엔 이것도 ㄱ, ㄴ, ㄷ을 찾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였다. 자, 아까 21번하고 22번에 대해서 잠깐 또 문의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아까 ㄷ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은 드렸듯이 우리가 t가 1일 때랑 t가 2일 때 성립하는 걸 봤고 3일 때 4일 때 성립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실수 t 모든 양의 실수 t는 0보다 큰 범위에서 다 성립하냐고 물어봤을 때 안 되는 구간이 있다 그랬잖아. 그게 어디냐면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쵸? 근데 어떤 값을 집어넣던 우리가 이 y의 값 이 지수함수의 값은 다 1이야. 어디든지 1이란 말이야. 그쵸? 그럼 결국에는 항상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얘가 얘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존재하지 않는 구간이 존재해. 뭐 예를 들어서 얘를 t1이라고 한다면 t1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t 아니 그냥 t라고 하자. 그냥 얘가 t라고 하면 얘가 t-log2의 t야. 그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은 놈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럼 얘 넘어가면 t-1의 값이 log2의 t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놈이 있어야 되냐. 여기는 1하고 2에서는 무조건 만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조금만 보시면 우리가 log2의 t라는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log2의 t라는 함수고 여기가 t축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 t-1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잖아. y는 t-1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교점의 좌표가 1이고 여기가 2라는 말이지. 그러면 지금 주황색이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연두색보다 커야 되는데 아닌 구간이 존재하거든. 여기 여기 1하고 2사이. 그래서 만약에 2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성립한다. 그럼 맞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ㄷ이 안됐었어. 그래서 우리가 찾는 c값이 0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부연 설명해드렸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마지막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정수 a라는 게 힌트야. 여기도 근데 a는 0이 아니래. 자 그럴 때 fx가 얼마가 되냐? x3제곱 마이너스 2ax의 제곱이래. 그럼 뭐 요정도는 x제곱에 x 마이너스 2a 요렇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대충 보니까 미분도 해야 돼. 어차피 f'10을 구해야 되니까. 자 f'x는 3x제곱 마이너스 4ax 요렇게 미분도 하시면 돼.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얘를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k값의 곱이 마이너스 12가 되도록 하는 정수 a에 대해서 f'10의 값을 구하시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조건이 뭐였냐면 요런 조건도 상당히 좋았다. 뭐냐면 x2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x2 x2 분에 fx1 마이너스 fx2 이 값 곱하기 x2 마이너스 x3 분에 fx2 마이너스 fx3 그 값이 0보다 작은 서로 다른 세 실수 x1 x2 x3가 k부터 k 플러스 2분의 3 사이에 존재하는 이거를 잘 알아야지. 무슨 뜻이야?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라는 얘기네. 그럼 무슨 소리냐면 자, 첫 번째 자,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x1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x2고 여기가 x3라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야 돼. 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야지만 뭐가 되는 거야? 이 조건을 만족하겠지. 극대 아니면 극속값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더니 깔끔하게 이렇게 그려졌단 말이야. 그래프가 자, a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야. 자, a 값이 양수일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가 0고 여기가 2a야.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2대 1이잖아. 우리 배웠듯이 여기가 3분의 4a가 될 거야. 근데 a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왔다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a가 되니까 이 값이 3분의 4a야.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뭘 찾아야 되냐면 세 번째 어, 저기 0이 k하고 k 플러스 2분의 3 사이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저 안에 x1, x2, x3가 다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k가 누구야? 정수란 말이야. 여기가 1이면 안 되지. 0이어도 안 되지. 그럼 k 값이 얼마니? 마이너스 1 가능하네? 왜?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니까 정확하게 0이 들어가네. 아, 그래서 일단 k는 마이너스 1이 나왔어. 그럼 봐봐. 모든 k의 곱이니까 그럼 니네가 생각하는 k의 곱은 또 뭐가 있겠어? 아, 얘를 딱 보자마자 선생님은 뭘 생각했냐면 나머지가 일단 12가 된다 생각을 했어. 그럼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2잖아. 물론 이제 3 곱하기 4도 있고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도 있겠지. 이제 나중에 가면 근데 일단은 제일 먼저 얘부터 생각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제일 먼저 k 값이 12가 되도록 하는 거야. 그럼 봐봐. 어디에 있어야 돼? 우리 얘 여기 있는 3분의 4a가 k랑 k 플러스 2분의 3이라고 해. 예를 들어서 그럼 나는 예를 들어서 얘가 a가 정수잖아. 그치? 그러면 k가 12 여기 12하고 어디 사이에 있는 a 값을 찾아보는 거야. a 대신에 대충 한 9를 집어넣었더니 정수 맞으니까 양수 중에서 저 그래프 그럼 a 대신에 9 집어넣으면 얼마야? 야, 이게 12가 된다. 그치? 그럼 안 들어가. 11부터 돼야 되니까 12니까 안 되지. 어? 그러면 얘가 12니까 얘보다 좀 더 큰 거 볼까? 그럼 a 대신에 10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3분의 42거든? 그럼 3분의 40이면 얼마가 되는 거야? 얘가 13점 머시기가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k가 13이야. 자, 그럼 선생님 얘가 만약에 12가 되면요. 12 더하기 2분의 3이잖아. 그러면 봐봐. 3분의 40하고 12 더하기 2분의 3하고 과연 누가 더 큰지를 확인하면 돼. 그럼 얘는 13 더하기 3분의 1이잖아. 얘 넘어가니까 얘는 1이 되고 얘는 넘어오니까 6분의 얘는 얼마야? 9에서 3을 빼니까 5잖아. 거봐. 얘가 더 크거든. 안 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k가 마이너스일 때 나머지 k가 12가 되는 경우는 안 되겠구나. 그럼 봐봐. 만약에 그러면 3하고 4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까요? 다 들어가야 되지. k가 3일 때도 가능하고 4일 때도 가능하고 그럼 내가 얘를 a 대신에 일단 3을 집어넣으면 안 돼. 그치? 왜냐하면 4니까. k가 4가 되면 안 되잖아. 3하고 4가 둘 다 돼야 된다니까. 그럼 a 대신에 2를 한 번 집어넣었어. 정수니까. 2 집어넣으면 3분의 8이야. 3분의 8이면 2점 머식이잖아. 그러면 3부터도 안 돼. 그치? 3 곱하기 4도 안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어디가 되겠냐?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4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핵심이었어. 그럼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4가 되는 그럼 a값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음수가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1은 안 되고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마이너스 2를 한 번 집어넣을게. 자 a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어. 그럼 마이너스 3분의 8이야. 걔는 마이너스 2점 머식이지. 마이너스 2점 머식이니까 일단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5까지 딱 들어가.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3 가능해.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좀 많이 왼쪽으로 왔지만 얘는 마이너스 4 더하기 얼마가 돼? 2분의 5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가 얘 중에 누가 더 큰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봐봐. 마이너스 3분의 8하고 마이너스 2분의 5야. 이거 통분하시면 6분의 마이너스 16이고 얘는 6분의 마이너스 15. 이야 더 크다. 그치? 범위 안에 정확하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일 때 K가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4 둘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별로 어렵지는 않았다는 거야. 일단 첫 번째 이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했고 그러면 극대극소 라인으로 가서 그 극대극소가 되는 X값을 무조건 이 안에 포함을 시켜야겠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지. 그래서 A값이 마이너스 A값이 마이너스 2 집어넣어 그럼 얼마가 되는 거냐면 3X제곱 플러스 8X가 됐다. 그때 F' 10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380이 답이 된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는 않았는데 이 문제는 결국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가능했다라는 거. 이거까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22번도 아까 전에 선생님이 K는 12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왜 안 되는지 또 물어보는 학생들이 또 있었어. 봐봐. 우리가 K보다 크고 3분의 4A 그 다음에 K 플러스 2분의 3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가 10이면 3분의 40이니까 13점 머시기가 된다. 그러면 K는 12가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봐봐. F' X를 구했을 때 걔가 3X 제곱 마이너스 A가 10이니까 여기가 20X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맞나? 20X? 2 어 4 얘가 3분의 3니까 40X 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게 F' 10을 구하는 건데 F' 10이 마이너스 100이란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안되지. 마이너스 100이 아니잖아. 주관식이니까. 물론 객관식이었으면 뭐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뭐 제곱을 하든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안되는 거였던 거야. 그리고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3분의 40하고 여기 12 있잖아. 12 더하기 2분의 3 이걸 봐도 이제 안되는 걸 알 수 있을까? 봐봐. 얘는 13 더하기 3분의 1이고 얘는 13 더하기 2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요렇게 더 크게 되는 거잖아. 그치? 범위 안에는 들어가지만 안된다. 그거 부연 설명으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공통과목 해설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한번 해봅시다. 한 1시간 4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통과목 1번부터 당연히 이제 22번까지 다 푸느라 우리가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역시 그 최근에 나왔던 경향은 아니지만 문제 속에서 어떠한 힌트들을 니네들이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막 유형이 바뀌고 배치가 바뀌어도 문제 스타일이나 문제가 그 원하는 답은 있단 말이야. 항상 수학이기 때문에 그럼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딱 그 포인트들을 잘 읽어주셔야 돼. 알겠습니까? 아무튼 시험분들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총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평가원의 방향이 조금 달라졌다 해서 내가 막 확 바꿔서 어떻게 공부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거를 어떻게 잘 됐고 잘못됐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향후에 공부하는데 조금 변화를 크게 주지 말고 부족했던 부분을 좀 잘 메꾸고 가고 잘 되는 부분을 좀 더 더 잘 하면서 계산 실수 같은 거 안 할 수 있도록 조금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공통과목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지금 2교시, 3교시, 4교시죠? 미적분 해설 강의를 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쉬도록 할게요. 1교시, 4교시, 4교시, 5교시, 5교시, 4교시, 4 by 0, 2, 1, 2, 3, 6, Motors, 3, 1, 2, 2, 0, 3, 0, 3, 0, 6, 0, 1, 2, 5, 0, 1, 5, 0, 1, 2, 0, 3, 3, 0, 3, 0, 1, 2, 0. 감사합니다.